사와디카 사와디카 야야 쇼레야카 사와디카 유이 유와디카 사와디카 사와디카 고이 슈디마카 오 근데 진짜 우리 인생에 태국 이름을 가시게 된 게 진짜 얼마나 큰 년이에요 정말 얼마나 큰 년이에요 큰 년 저희는 뇌쥬레야 뇌쥬제이 여긴 한사람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뇌쥬레야 뇌쥬 해외 사와디카 이제 뇌쥬 이제 우리가 와우 여러분 아침에 일을 마시니더 널 못 잊지 않았어요? 여러분 하하 tutti 저녁 저녁때마다 네 큰일매맛 마갈네요 진짜 여러분 네 여러분 네 몇 번씩 10 아시금래 진짜로 진짜로 트와 같이 tutti 저녁때마다 어차피 아저씨가 어쩌면 바로 가진 다른데 마주 바이 가진 바이 가진 가진